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투와 관련된 이야기 두 개 가지고 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연 모두 제가 언뜻 봤을 때는 어이구씨 그지같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걸 만들면서 댓글까지 쭉 읽어보니까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럼 보죠. 제목. 40대 중반의 아줌마가 마치 유치원생 어린아이처럼 여떼요. 안녕하세요. 이거 나만 그지같나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원지. 말투.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결혼 3년차 그리고 4개월 된 아기를 육아 중인 부부입니다. 제목 그대로 말투 때문에 쓰는 건데요. 다른 거 다 빼고 오늘 있었던 일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매일 밤마다 진짜 30분에 한 번씩 뒤집기도 하고 자꾸 울어서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잠이 되게 부족한 상황인데요. 오늘도 그랬어요. 아기가 새벽에 열심히 뒤집기를 했고 저희 둘 다 그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잔 상황인데 못 잔 상황인데 새벽 6시에 또 울어서 수유를 했거든요. 이때 저희가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아씨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되게 피곤하네. 어? 나도 그래. 아씨 또 말을 이상하게 하네. 내가 전에 분명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어? 뭐가? 이럴 때는 아 그래 당신 많이 피곤하구나 이러면서 사람 하나 말에 공감을 해줘야지. 왜 계속 네 상황을 들이대냐고. 내가 언제 그거 물어봤냐? 새벽 6시 비몽사몽으로 수유를 하고 있었는데 이딴 소리를 들으니까 잠이 확 깨더라고요. 기분 완전 규지 같은데 자기는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대요. 여러분도 제가 이상해 보이나요?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지 피곤한 건 말하면서 네 피곤한 건 아니 내 피곤한 건 입 다물어라 이건가? 지금 싸가지 없는 A의 말투보다 4개월 된 아기가 30분마다 깨서 오는 게 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저는 처음에 이게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는지 몰랐어요. 뒤로 갈수록 더 헷갈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댓글에서 아 이 글쓴이가 아내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말투는 둘째치고 매일 밤 30분에 한 번씩 깨서 애가 울면 부부가 제정신일 수가 있겠냐고요? 부부 자체도 문제가 되겠지만 아기한테도 되게 안 좋다고 4개월밖에 안 되는 아기가 30분마다 깨는 거 이거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얼른 소아과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고 만약 맞버리면 번갈아 가며 아이와 자고 외버리면 다음날 직장 나가는 사람 편하게 자기 해주는 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둘 다 아니지 셋 다 우리 다 같이 죽자 이거 밖에 안 된다고.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은 따로 재우세요. 그래야 일도 하고 집에 오면 육아도 하고 하죠. 왜 같이 자는 거야 왜? 에이 미친 거 아니야? 이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싸페 같아요. 아니 말을 왜 저딴 식으로 해? 뭐 그렇게 말하지 말랬지?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지가 뭔데 사람 말하는 것까지 간섭질이 시비야? 이거 뭐야 혹시 A 또라이야? 무조건 지 하는 말에만 공감을 해줘야 한다 이거야 지금? 지금 이거 하나만 딱 보면 A가 급발진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평소에 상대방 하는 얘기는 안 듣고 대화 주도권을 무조건 자기한테 끌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B처럼. 나도 아파. 나도 그거 봤어. 나도 힘들어. 나도 해봤는데 등등등. 대화를 주고받기가 하기 힘든 그런 게 없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보면 어느 순간 장례미 뚝 떨어지고 딱 질리긴 하거든. 아무 내용을 안 쓴 걸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건 A가 너무한 거죠. 아이 같이 키우는 건데 그럼 당연히 같이 힘들지.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안 힘든가? 대화를 잘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교대 근무를 한다든지 근무시간이 오지게 길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힘이 되네요. A가 좀 피곤한 스타일인 것 같네. 나중에 입장 바꿔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공감을 해주는지. 만약 안 해주면 바로 한 번 쪽을 줘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볼게요. 님 혹시 말끝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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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않나요? 만약 맞다면 이거 진짜 짜증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A가 예민한 거지요. 여튼 그래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유난히 두통이 심하네 이런 말을 했는데 걱정하는 거는 공감 없이 버릇처럼 나도 이러면 저 때리고 싶거든. 제가 버릇처럼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 되게 예민한 발행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댓글을 보기 전까지 쓴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 쓴이가 여자인 것, 아내인 것 같죠? 물론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말투나 그런 뉘앙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상황이 반대일 수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원지, 나이 많은 어른이 아기들 목소리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전 저희 회사에 직원 새로 한 사람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분 다른 사람들이랑 말할 때는 이상할 게 하나 없는 그냥 평범한 보통 톤이거든요. 그런데 전화를 받을 때나 편의점을 간다거나 식당에서 주문 같은 걸 할 때 항상 혀 짧은 아기들 목소리를 내요.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갔다 그럼 보통 저기요 여기 주문이요 이러면서 이거랑 이거 주세요. 아우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도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글로 표현하기 너무 힘든데 그 뭐야 살짝 혀가 짧은 유치원생 아이들처럼 넷 앗 작기야 넷 앗 아니야 넷 이거랑 이거 주세요. 넷 네 감사합니다. 딱 이런 식이죠. 그리고 전화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여보세요. 아 네 네 네 아니 저기요. 이러는데 이런 것도 애교라고 해야 되나? 여하튼 듣고 있으면 너무 이상해. 특히 이게 막 어린애들 상큼발랄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 뭡니까? 약간 그 4차원. 머리 위에 물음표 한 5개 떠 있는 백치미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시면 돼요. 물론 나이가 20대 초반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겠지만 아직 어리니까 40대 중반인데 이 나이 때 여자분들 보통은 일부러라도 본인 목소리 더 깔아내리고 막 교양있게 낮은 톤으로 하려는 거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뭐 어색하든 어쨌든 그렇게 한다 이거지. 그런데 이렇게 마치 어린 10대 남친에게 애교를 부리는 듯한 목소리는 저 삶에서 정말 처음이라 계속 신경쓰이고 적용이 안 돼요. 그지 같다고. 혹시 저만 불편한 걸까요? 흠 글쎄요. 저는 그래요. 저한테 특별하게 피해 오는 게 없으면 여러 가지 군상들 항상 즐겁고 재밌던데요. 님도 그냥 즐기세요. 이런 이벤트 자주 없잖아. 저는 약간 콜포비아가 있어가지고 콜포비아 전화공포증 그런 건가 봅니다. 전화할 때마다 막 긴장되고 어려운데 쫄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긴장을 해서 그런 건지 여하튼 혀짤본 소리까지는 아니지만 힘이 막 잔뜩 들어간 거 있죠. 그런 이상한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친구들이랑 농담으로 야 니 성대도 같이 쫄아가지고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긴 하는데 아무튼 전화로 주문하는 거 문의하는 거 너무 어려워. 차라리 직접 대면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왜 그렇게 긴장이 되는 거야. 이거 제가 아는데요. 긴장하고 당황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생각을 해둔 답변이 나오면 칼같이 끊어서 대답을 할 텐데 다른 답변이 나오면 순간 멍해지고 당황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주문할 때는 괜히 내가 불친절하거나 예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까 싶어서 톤이 막 높아지긴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야.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다른 남직원들한테 막 이상하게 쳐들이대는 게 아니면 문제 없잖아. 안 그래요? 식당에 가서 그러든가 말든가 뭔 상관이 네 신경이랬어 년아. 나도 너무나 인상 깊었던 기억 하나 떠오릅니다. 그때 시내버스였고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셨던 어떤 아주머니 딱 봐도 40대 후반 정도 돼 보이는데 흠흠흠흠 시자시자 이러면서 3살짜리 아기 말투로 아양딸면서 통화하던 거 잊을 수가 없어. 님 졸라 프로 불편 누구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평소 대화할 땐 괜찮은데 특정 상황에서만 그런 거라면 긴장을 했다거나 상대방에게 친절하게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거 생각은 안 해봅니까? 어?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아이씨 나는 졸라 불편한데 당연히 남도 불편하겠지? 인터넷에 그리나 싸워 올려야지. 이런 이 같은 거지 같다는 생각 절대 안 하겠죠? 귀엽구만 뭐. 싸가지 없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뭐야 여기 사람들은 다들 주문할 때 혀가 짧아지고 그러나? 쥐떼 이 지랄 완전 극혐인데. 뭐야 한 명이 댓글도 안 가야? 이거 왜 이래? 뭐 가끔 이런 사람들 보긴 하는데 짜증나는 정도는 아니고 그냥 뭐야 신기하네 이러고 넘기긴 했어요. 그 뭐야 거래처에 전화할 때 안냐대요 저 껑껑인데요 이러면서 유치원생처럼 전화하다가 끊으면 그렇게 하다가도 전화만 끊으면 담배 들고 나가가지고 오지게 피우면서 완전 걸걸한 목소리로 다시 들어왔던 30대 중반 여직원이 우리 회사에 있었더랬죠? 이거는 그냥 긴장해서 그런 거 아닌가? 하여튼 이런 거 말고 일상생활에서도 절 알지 하는 것들 있잖아. 전문용어로 유아탱 이런 것들 진짜 극혐이죠. 내 친구도 절해요. 어디 가서 주문할 때마다 앗 아 자 이거 하나 시킬게요. 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언뜻 사연 자체만 보면 A가 미친 것 같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이전에 빌드가 좀 쌓여있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사연은 매일상 이런 거라면 유아태행이죠. 진짜 듣기 싫죠. 그런데 특정 상황에만 그런 거라면 그렇게 불편할 게 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접대용 톤이겠죠. 그런데 그게 하필이면 약간 어린 말투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이런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방금 댓글에 나온 것처럼 매 사이에 어린 애기들처럼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유아태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언젠가 어디 영상인가로 본 건지 아니면 어디서 들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도 오래돼서 미국인가 어디 외국 서구권 유럽이나 이런 데서 무슨 뭐라고 합니까? 영국? 영국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 여성들 중에 이거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한국과 일본에만 여자들한테 유아태행이 있다더라. 이런 무슨 발표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그런 쪽의 여자들은 이런 여자들, 성인 여자들이 애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든가 말든가 저는 이 생각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여자 연예인들 유아태행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오! 막 닭살 돋아. 오! 거짓 같아. 남자도 그런 게 있죠. 남자로 치면 제 생각입니다만 남자로 치면 허세, 가오라 그러죠. 막 강한 척하는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봐요. 쌍벽이지. 둘 다 게시가 나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여자들한테는Mastery. 그치시가 말하는것이 질대요.